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안전띠는 어디에 숨어있는 건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입 아플 정도로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이제 뭐 갈 때까지 간 거냐.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론 이야기하기도 참 민망해지는 그런 시점이라서요.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시장 뭐 하던 대로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락세가 말씀하신 대로 참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가 4% 그리고 코스닥 한 6.1% 하락했는데 특히 이게 뭐 한 주에 놓고 보면 그렇지만 주 후반인 최근 3거래일 동안 코스닥 7.7% 지금 하락해서 이게 시장 지수인지 개별 종목 주가인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주 후반에 집중되면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하락이 뭐 아직까지 마감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지수가 뭐 급락했다가 조금 반등 뭐 해서 하락 마감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뭐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하락에서는 좀 새롭게 특징적인 점이 좀 나사나가고 있습니다. 뭐 좀 부동적이라는 점인데요. 글로벌 증시와의 연동성이 좀 약해졌다는 건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뭐 이제 중국 증시를 잘 보셔고 연동할 수 있다는데 월요일부터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4%대의 급반등이 나와도 한국 증시는 0.5% 반등에 그치고 어제 장에서도 어제 중국 장은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하락하면서 끝나는 그런 목숨이 나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이 어떤 원인으로 있는지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몇 가지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반도체 시장 고점 논란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지금 나타나는 그 우려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업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그런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더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 급락 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런 정부가 유용성 공급과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좀 일관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좀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금리 동결로 인한 내외차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통화 가치 하락도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도 국내적으로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성장률 둔화 여기에 정부의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경제 정책 등이 이제 점점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시장을 진단을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종목별 흐름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나마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없을까요? 네, 일단 시장 지수는 상당히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하락했는데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한 주 동안 보시면 그전까지 지수계 하락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었던 글로벌 매크로 지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한류는 사실 고점을 갱신하지도 않고 중간에 소폭 좀 하락했던 그런 상황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만기도 지금 3.4%까지 갔다가 지금 3.42%로 좀 하락을 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지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우 한 달 정도는 악재로서의 효력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난주까지 그렇지만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시장 이벤트적 요인으로 부과될 줄 알았던 그런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는데요. 사실 개별 실적보다는 지수 방향성에 주가가 더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는 하락하고 실적이 나빠도 결국 주가는 빠지는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갭 하락 이후에 좀 더 하락한 이후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지금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콜매수 품매도 등 상승을 좀 암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 다행스러운 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들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마감되고 어제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이것이 지난 2주 전에 양지수 저점을 개인들의 품애로 형성했을 때랑 모습이랑 아주 흡사하다는 점에서 이런 점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시장이 고점됨이 20% 밀렸습니다. 조정장에 이미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판단 어떤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일단 전망에 좀 앞서서 어제 시장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고 매우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지수가 바닥에서 반등을 했지만 꾸준하게 반등한 것은 아니고 코스닥 선물지수와 연계하면서 급등 날을 반복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반등을 한 것인데요. 외국인 역시도 투자 규모를, 수매수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매성 물량만 받은 거고 시장 방향성을 확신하면서 궁극적으로 호가를 무시하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을 확실히 죽이고 가겠다는 고도의 전술적 매매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매매에 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볼 때 어제가 단기 바닥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신용 반대매매 초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또는 오늘 오전이 저는 단기 바닥이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반대매매 물량이 바닥을 만든 2주 전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을 좀 점칠 수 있는 만한 긍정적인 재료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도세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파생 시장에서는 좀 향후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구조하고 있는 그런 점이 긍정적인데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누적으로 10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현물 매도 해치용이라는 그런 평가를 절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방적인 선물에서의 매도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상승할수록 이익이 좀 극대화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하락할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포지션을 그리고 기간은 하락하면 거의 좀 확정된 이익은 나오지만 상승 시 손해가 나는 좀 양매도 전략을 지금 하고 있어서 콜옵션을 좀 더 많이 매도완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상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이 승률이 좀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그런 표지션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11월 8일 이전에는 외국인이 현물에서의 그런 매수를 통해서 파생 시장에서 이익이 극대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10월 만기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하락 쪽에 승부를 걸어서 외국인의 그런 대승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일 무려 230배의 수익이 나는 푸드옵션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290배 이상의 외국 콜옵션 정도는 그냥 복권처럼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지금 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최근 엔터즈들의 동반 급락에서 나타나듯이 장기 상승 종목들의 하락이 나올 때 공매도 표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높은 종목들은 일단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하락한 종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반등시 현재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단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이나 국내 경제 상황 등 예상 가능한 호재성 제로는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겠다. 하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기존의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유연한 시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 역시 요구되는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그제까지는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셨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이지만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이 쉽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머리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여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종목별 흐름 좀 판단을 해주신다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종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시간에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체들이 좀 상승했다. 금일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업종으로 볼 때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최근 좀 눈에 띄는데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의 양, 동선화이탱, 한복, 하본 등 대표적인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전체 시장은 지금 매도하고 있지만 이들 종목들에서는 꾸준한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좀 주목만을 하다. 그리고 피팅 업체들이 지금은 외국인은 관심은 없는데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반등세, 조선 기자재 업종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이 바로 코앞이라서 10월에는 또 어떤 관심주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놓고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11월 사실 유무한 종목은 크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크게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낙폭가 될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수급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을 보면 저는 5개의 종목을 좀 유망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롯데쇼핑, CJ대한통원, 현대해상, 메디스종금증권, HB테크놀로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기간 수급이 사실 견조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전 전망은 올해 상반기까지 부실한 실적이 원인이었던 중국 마트 부분의 매각이 또는 폐점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4분기부터 터널원도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른 백화점 종목들이 올해 초부터 반등할 때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기술적으로 아직 상승 추세가 완성은 아니지만 다음 주 정도쯤에는 완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J대한통원은 택배억배가 구조조정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그런 택배비가 좀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간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어서 차트상으로도 아직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 현대상은 사실 11월 확실시 되는 금리 인상 수혜조고 고배당 관련지로서 견주한 기간 수급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이하게 메리츠 종군 증권은 외국인과 기간 수급이 모두 견주하고 증권업 중에서 가장 양호한 주가 흐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관련지로서 연말 갈수록 크로노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HB 테크로지는 최근에 IT 종목에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기간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죠.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마켓워치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